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나 자신을 알자를 주제로 학습 봉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장현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저의 소소한 경험담이나 사소한 팁들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하면 당연히 효율이 올라가고 반대로 싫어하는 일을 하면 효율이 내려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버워치라는 총 쏘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와 유사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시키면 굉장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 게임을 하겠지만 만약 공주님, 왕자님, 옷 입히기 이런 게임을 시킨다고 하면 저는 아마 지루해하면서 억지로 억지로 게임을 진행할 것 같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학습 역시 내가 좋아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조금 어려운 과제나 시험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반대로 아무리 쉬운 과제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싫어하는 내용이 있으면 약간 공부가 하기 싫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 자신을 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습 동기를 조금이나마 향상시켜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하는 것은요. 동기를, 여러분의 학습 동기가 일쯤에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여러분 공부는 모두가 100% 순수한 마음으로 난 공부가 정말 좋아 라고 하시는 분은 많이 없을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학습 동기가 이 정도라면 여기서 높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낮추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저는 학계를 설계를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좋아하고 잘하고 자신 있는 강의 혹은 학습 스타일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교수님의 말씀만 듣는 강의식 수업을 좋아하시는지, 학우들과 얘기하는 토론식 수업을 좋아하시는지, 다 같이 듣는 대형 강의를 좋아하시는지, 소수 인원의 소형 강의를 좋아하시는지, 글로서 쓰는 거 혹은 말로서 표현하는 걸 좋아하시는지, 시험의 유형은 어떠한 걸 좋아하시는지, 혼자 과제를 하시는 게 편하신지, 아니면 다 같이 협동하는 게 편하신지, 혹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찍 학교에 갔다가 점심쯤에 돌아오거나 점심쯤에 학교를 가서 저녁쯤에 돌아오는 그러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셔서 아,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그 학기 수강 신청을 해서 강의를 선택할 때 조금 더 보람차고 즐거운 학기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어,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더 자신에게 맞고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느냐는요. 강의 계획서랑 강의 평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학교 수강 신청 사이트에 보시면 학수 번호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저 파란색 버튼을 눌러보시면 위와 같이 학습 계획이라는 란이 뜹니다. 어떤 교수님분들은 강의 계획서를 첨부 문서로 주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 페이지 위에 글로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러한 강의 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본인의 학습 스타일에 맞는 강의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강의 평가 사이트, 이 사이트는요. 100% 학생들의 후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이트인데요. 실제로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나는 어떠어떠했다라고 느낀 점들을 학생들이 직접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는 교수님들이 써주시는 거고 이거는 학생분들이 그 후기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이트를 보실 때 만약에 불편한 점이나 약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교환학생 교류의 쿠바나 고려대학교 정규 외국인 학생 도우미 단체 쿠이사의 버디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싫어하는 공부가 많이 나오는 싫어하는 과제나 공부를 해야 하는 수업을 최대한 피하고 내가 그나마 좋아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수업 강의들로 여러분들의 한 학기 4개월을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던 학습 동기가 이 정도였는데 싫어하는 걸 함으로써 막 떨어뜨리지 않고 이거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학습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두 번째로 사용하는 방법은요. 좋아하는 것을 학업에 대한 보상으로 쓰는 겁니다. 학생의 의무는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해야 하는 것. 그런데 해야 하는 것이 꼭 즐겁고 재미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공부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하는 건데요. 여기 두 가지의 예를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행을 좋아하는 A입니다. 많은 유학생 분들이 외국 타국에서 공부를 하실 때 그 나라나 그 주변 국가에서 여행을 하는 것을 계획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A라는 분도 저 파란색 상자 안에 시험 기간이 끝나면 빨간색 기간 동안 여행을 가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친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학기가 끝나면 여행을 갈 거야. 그러니까 빨리 끝나라. 학기 너무 싫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제가 이러한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나는 여행을 갈 거야. 학기가 끝나면. 그런데 이 여행은 내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한 학기 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난 여행을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이 시험 기간이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여행이라는 것을 보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목적성을 띄워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집중하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 K-POP을 좋아하는 B. 다른 본래 나라에서는 K-POP 가수들의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국에 오면 그 가수가 콘서트를 하는 걸 직접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날 똑같이 시험 기간이 있지만 그 바로 직전 주말에 자신이 좋아하는 K-POP 가수의 콘서트가 열린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분은 유학생, 난 여기 한국에 있는 시간이 조금 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시면 이 기회를 놓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 콘서트를 꼭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학생분이 시험 2주 전인 5일부터 시험 공부를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루가 빠지게 된다면 그럼 그 하루 빠지는 대신에 더 많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거나 그 이전 3일이나 4일부터 미리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학기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넣어주시면 잠깐 힘들고 내가 좋아하는 거, 잠깐 힘들고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깐 힘든 건 참고 열심히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학습 동기를 조금 올릴 수 있거나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첫째는 학습 동기를 낮추지 않는 방향으로 수강 신청을 해서 학기를 설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부만 하지 말고 학기 중간중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활동을 추가해서 내 스스로에게 상을 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가 끝이고요. 여러분들의 고려대학교 학교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고려대학교 학습 동기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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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